저희 세형정보통신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약 5년 전부터 자체 개발 상품인 위위라는 양방의 무선 송수신기를 개발했습니다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약 70%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2017년 새롭게 출시된 저희 신제품 모델입니다. 저희 위위 제품은 동시에 6명이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로 군부대, 축구심판, 승화교관 등 손이 자유로운 활동과 다수통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. 저희 위위 제품은 내수시장을 넘어서 해외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라스베가스 CES에 참가함으로써 더 넓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수요철을 찾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맛있게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